한 발로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2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영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의 시대정신의 신인규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대정신으로 바뀌었나요? 정바세. 아니요. 정바세는 정바세인데 제 유튜브 이름이 신인규TV였는데 이번에 신인규의 시대정신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대정신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가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네. 겸손한 말씀까지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증점으로 최상병 특검법이 떠올랐다라는 말도 있네요. 네.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한 시간 간격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총선 패배 73일 만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차별화 전략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이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안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제3자 특검을 담아서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직격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서로 싸우다가 공멸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한 전 장관을 겨냥해서 최상병 특검 발의에 동참할 여당 의원이 있겠냐면서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인데 이것만 봐도 여당에서 굉장히 날선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 소속한 민주당 의원에게 이걸 어떻게 보는지 물었더니 특검 추천권자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한동훈 위원장 안대로 했다가는 그 기록들이 결국엔 다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특히 도이치 사안 가방 사안이라고 다소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면 특별 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김영아 기자가 취재를 해왔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던지고 나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한동훈 후보의 특검을 하게 했다라는 의지 자체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대법원장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법부기 때문에. 근데 재판을 하는 사람이 기소하는 검사까지도 임명한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상권분립 위반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원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임명을 하게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권 안에 있는 특검이 나오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후보의 최해병 특검에 대한 것은 말로만 민심 그리고 억지스러운 차별화 전략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 표명하기도 했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게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몰카에 다 찍혀서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이냐 아니면 특가법상의 알선수제냐 아니면 형법상의 뇌물이냐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이냐 다양한 법률 적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범죄 혐의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는 그 명품백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카톡을 주고받았던 핸드폰 여기에 대한 압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구를 소환해도 의미 없는 수사 주변부만 긁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왜 최혜병 특검은 찬성하는데 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하느냐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에 저는 사사로움이 미친 영향이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v0, 윤석열 대통령이 v1이기 때문에 약한 것만 찬성하고 강한 것은 반대하는 약간의 선택적인 사항 아니냐라는 의부심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사안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타겟하고 있는 최혜병 관련된 사안은 수사 외압에 한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친정인 검찰 수사 즉 김건희 여사 사건은 건들기가 싫고 그리고 공수처가 하고 있는 오히려 최혜병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은 오히려 특검으로 가는 게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선택적으로 입장을 낸 거 아닌가라는 저 나름의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검사였다면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했던 거를 그대로 대입해보시면 되고 조금 연상이 안 된다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앞까지 압수수색하겠다면서 걸어갔던 그 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1심 공판정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던 한동훈 검사를 우리가 연상한다면 지금의 한동훈은 과거의 한동훈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당권 주자들도 도전장을 냈는데요. 4파전 구도입니다. 네. 지금 후보별로 강조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당정관계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당정관계가 좀 수직적이었다라는 비판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원희룡 전 장관은 신뢰가 있어야지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서 직접 레드팀을 만들겠다라는 점을 부각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면서 특정 개파와는 거리 두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민심이 윤심이 되도록 대통령에게 할 말하는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나경원 의원이 원해 당대표 한계론을 제기하면서 본인은 당대표는 묵묵히 대선 주자를 빛나게 해야 하는지 한다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님 꿈을 크게 가지셔야 한다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출마 선언 쭉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좀 가장 전에 띄었나요? 우선은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긴 내용의 출마 선언문을 냈고요. 27분 동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에 피나는 줄 알았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낸다는 것은 정치의 미숙함이죠.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을 텐데 이게 정리돼서 나갔을 때 국민들께 전달된다는 것을 아마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날 출마 선언을 가장 깔끔하게 했던 후보는 저는 원희룡 후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구도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반륜의 신용만 하고 있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찐윤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나경원 후보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당히 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는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맺겠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동행에 대해서 당정 동행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구호정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정 동행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고 동행이라고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의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연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레드팀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륜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데 레드팀이 아니라 원희룡 후보 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까운 분들에게는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장 당권주자의 유력한 사람 신인규 변호사님이 꼽아보자면요? 그런데 이게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당원상 결선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위적인 그런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1등, 2등 후보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1등 후보가 1차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버리면 자동당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어대한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마는 본인의 정치적 내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결선투표까지 갈 걸로 보고 2등으로는 저는 아무래도 조직표에 도움을 받는 저는 원희룡 후보가 2등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선은 붙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 원희룡 유력하다. 7월 23일 날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한 사람 경로로 모든 게 꼬였다. 네. 지난주 금요일 최상병 특헌법 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한 말입니다. 네. 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여러 증언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해서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통화들이 최상병 사건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외압의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는데요. 한편 신 전 차관을 포함해서 이종석 전 국방장관과 또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대령이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 원내대표는 이번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입법 청문회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면서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증인 선서 거부와 관련해서 고발 조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측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국회 모독죄 전례가 없어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도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취재가 빛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모독죄가 전례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 증인 선서 거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은 그날 이제 청문회 당일에 선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선서를 거부한 분이 이제 이종섭 그리고 임성근 그리고 신범철 세 분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 자체도 이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발이 이루어져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일부 증인들은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고 이 세 분은 선서를 안 하고서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다 이미 보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이미 같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입법 청문회에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을 각각 꼽아주시자면요. 우선은 박정은 대령을 비롯해서 변호인단들의 활약이 저는 굉장히 돋보였다고 봅니다. 특히 김경호 변호인의 발언은 상당히 좀 울림을 줬었고요. 저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 외압이 범죄인가 아닌가. 당연히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이나 그쪽 지지자들 중에서 범죄를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자꾸 우기다 보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건데 이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명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는 빼라라는 하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회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가서 근거 없이 가져오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박정은 대령을 해임하는 이런 보복 조직까지 3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진 상당히 조직적인 국기 물란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신범철 전 차관이 그 회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라는 거를 은연 중에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관여 시도 내지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특검을 당장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만 청문회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거짓말을 하기로 예정된 이종섭과 임성근에게 너무 집착하면서 의원들이 좀 화를 이기지 못하는 물론 거짓말을 보면 화가 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유재은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내지는 신범철 차관을 저임망식으로 좀 쪼아가면서 오히려 더 윗선으로 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살짝 남았습니다.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작년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법 본회의 넘겨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또 거부권 사용한다라는 전망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더 강화된 안으로 지금 민주당이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국민적 여망을 따른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통과돼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뻔한 논리를 써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게 자명해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 대우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재의결에 대해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특검의 필요성 내지는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이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순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22대 원 구성 마무리 수순. 네. 오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열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받기로 했죠. 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나면서 이제 결국 민주당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상황이 좀 반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면서 또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신경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 등원을 결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번 원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을 한 상황인데요.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내복귀 필요성에 대한 답답함이 좀 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밝힌 날 나경원 의원도 법사위를 보니 민주당 의회 독재 수준이 상상초월이라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싸우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치상병 특검법 창문의 영향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대통령실은 조금 전 입장을 내고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충정어린 결단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사의 표명까지 했는데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전망해 주시자면요. 그런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의회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총선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고 오히려 국회에 등원을 안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업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이걸 독재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저는 좀 매우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략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가장 센 초강수라는 이런 등원 거부를 냈다가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고 국회에 복귀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누구도 안 믿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들의 재신임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갑자기 복귀를 한 데 대해서는 일단은 명분이 없었죠. 그냥 치고 나가버렸는데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이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세금 낭비 아니냐. 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한 의원실마다 한 달에 1억씩 들어가는데 왜 108억씩이나 우리는 세금을 낭비해야 되느냐라는 국민적 비판도 매우 컸고요. 또 하나는 집권 여당으로서 저는 살다 살다가 여당이 보이콧하는 건 처음 봅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오히려 국회를 지키고 야당이 장애로 나가는 건 매우 익숙한 장면인데 여당은 이거 세계 최초로 거의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의장이나 상위위원장 7개 이걸 통해서 본인의 어떠한 의전을 누리고 싶었던 내부 의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들어가자라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 네. 이재명 대표가 연임 도전 의사를 내비쳤죠. 네.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한층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 대표는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하겠지만 개인적 입장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연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최고위원 출마를 하거나 앞두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당의 비판도 가열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당을 사당화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로 등극하더니 결국 대표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는 희대의 정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썼고요. 김기현 의원도 또 대명 그러니까 또 당대표는 이재명은 분명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안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국민의힘의 흥행은 사실 표면적으로만 흥행이지 내부적으로는 별로 유의미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민주당은 당명에도 민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별화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대한부재론 때문에 또 한 번 지금 나갈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의도했든 안 했든 상대 진영으로 하여금 사당화 프레임이라는 공격의 빌미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출마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택할 부분인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맞춤형으로 겨냥한 당원 개정. 이런 식을 통해서 연임을 한다는 것은 제도라는 것을 한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좀 더 세력화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금은 쪼그라드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겠습니다마는 대선을 놓고 더 많은 국민들을 놓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이게 꼭 좋은 전략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호진 실장이 어제 kbs 의료 진단에 출연해서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긴장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보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바뀐 건데요. 그에 앞서 21일에 푸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힌 한국을 향해서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신냉전적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대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일간지 사설마다 평가가 다른 게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분명하게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반드시 응분의 손실을 겪도록 해야 된다라고 비평을 했던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강대강 대치 상대에 러시아까지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북러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대통령 출발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외교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국민들이 일부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는 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밀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북중러가 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또 내지는 남북관계도 풀 수 있다면 저는 푸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군사적인 고려만 자꾸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헌법에도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좋든 싫든 저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저는 안보 위기를 저는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들 저는 다각도로 노력해야 된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너무나도 단선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6월 2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내가 해봐서 아는 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자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